안 봤어. 왜 이렇게 벌레 같냐. 저렇게 벌레 같냐. Nothing better than you. 1, 2, 3, 4, OK. 디노가 잘못되면 막내가 없어지는. 안 나가면 이제 그만큼 너를 고마워하지 않은 거지. 시작. 윤정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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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그래, 그래. 누구야. 야, 잘한다. 근데 잘해. 진짜 똑똑해. 진짜 똑똑해. 이거는 진짜 인정이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윤정아 한 번 더 가셔야죠. 나이스. 한 번 더 가셔야죠. 화이팅! 윤정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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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뺏어! 저거 뺏어! 저거 뺏어! 너무 잘해, 너무 잘해. 나도 민규야! 야, 너 무서워. 야, 잠깐만. 여기서 나의 얘기를 한 번 들어봐. 얘가, 얘가 조슈아를 안 뽑은 이유가 뭐야? 알았어 알았어 야 나 진짜 명백한 게 생각났어 이번에 마피아에서 네가 성공해라 하고 어때? 어때? 형 무서워 좀만 왜냐면은 내가 형! 형! 아! 어떻게 주 딱 들어맞다 죽겠다 아! 어떻게 주 딱 들어맞다 죽겠다 반응은 반응은 내가 확인하라고 하는데 한 번! 두 번! 마피아가 저렇게 안 할 수 있어? 난 되나 마피아 아 이거 제목 아 또 제목 몰랐어 노래 몰라 네가 노래 몰라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마피아 여기 앉아야 돼 이제 투표해 투표 아아 우와 야 관심법으로 보았다 왜 그래 컴난 컴난 굿보이 굿보이 아니 호시 형 형 진짜 또라이 같아 아니 아니 민규 가세요 오케이 약간 눈 찔리셔도 괜찮으시죠? 일단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좀 네 이 자리로 갈게요 진짜 기다려봐요 어 좋아요 지금 어 갈게요 어 자연스러운 느낌 눈 가셨어요 아 이 영상에서 메이크업 다 찍어주고 아 아니야 괜찮아 야 우주 전문가 어때 네 된 것 같아 가볼게요 피부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아이시스라서 괜찮습니다 하하하하 엄청 고스리시구나 아니 지금 고스리시구나 고생 좀 하시겠어 이거 대체 무엇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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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승철 삼겹소주 일석이조 라따뚜웨 박시무스 오 웃어 웃었어 5674 에에에에에e 스툰스 게임 무말라기 참치 에에에에에 스툰스 게임 샐라티 계란볶음 치즈라면 먹는 샘물 사과주스 케이크 와 나이 아니 근데 나는 이거 거짓말을 못 하는데 거짓말 게임을 못 하겠어 형이 제일 잘하잖아 거짓말이야 이게 거짓말이야 아 넌 벌써 속은 거야 봐봐 내 거짓말에 속은 거야 아까 촬영을 했던 원우에게 선정이 되었는데요 블랙핑크 올 한 해 가장 뭐야? 형 이거 인터뷰 안 했어? 안 했어 아니 아까 정한이 형이 날 인터뷰했는데 저 거짓말이에요 하하하하하 회장님 어디 계셔?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장님만 보이세요 알아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가? 좀 다시 여져볼까요? 내가 잘 모르게 해서 저 자신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 거구나 이 친구 어떻게 부사장까지 올라왔나? 어떻게 용돈 필요하니? 필요 없는 거 알아 그래 그래 이렇게죠 반가워요 착하시네요 이 친구는 부사장이고요? 그렇습니다 기사를 좀 많이 냈었죠? 나라는 왜 초면이인가요? 어 초면일 수밖에 없죠 안 봤어요 저기요 우리 우리 범인 못 찾으면 죽는대요 하하하 우리 죽어요 아니 저거 범인 못 찾는대요 야 뭔데? 야 뭔데? 이 친구 잠깐만! 너 범인! 너 범인! 너 범인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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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인 못 찾는대요? 내 밑에 있던 부사장이야? 야 봐 범인! 내가 박준기가 된 거야 아 박준기 박준기 끝까지 아버지를 모르는 거야 하하하 아버지의 성함을 위해서 끝날 때까지 아버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야? 박준기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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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맞아! 하하하 진짜 웃기다 으으 좋아! 하하하 정현아 빨리 일로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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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메인이잖아 정한 힙합 윤진호 하하하 하하하 와 윤진호 하하하 윤진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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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렛츠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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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진호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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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쿡맨 내 가슴은 회처럼 조각이 나지 아 이렇게 영어 몰라 영어 몰라 영어 몰라 whites 와아 안녕하세요 약간 노랬죠? 페..페키니즈? 페..페니마이즈 그 피에로랑 같이 다니는데? 옆에? 그 정도면 안 되는데 같이 걸어 다녀 알 바로 첫 번째 라운드는 하세요 먼저 진행하세요 나에서 왜 쳐다봐요? 오랜만에 승승으로 MC하는데 승승? 승승이요? 누구야? 엮는 거 잘해 원래 승승 같은 거 있었어요 난 처음 들어봐 옛날에 음악방송 쇼챔피언 때 당연하지 게임으로 저희 둘 조합은 저희 맞을 때 옆에서 화려는 거 이렇게 너무 기분 나쁜 거 같은데 기분 나쁘신다고요? 이거 듣고 기분 어떻게 좋아요? 난 좋은데요 왜? 승승 좋다 어쨌든 우리 목적 안 다치는 거니까 미그는 거 목적은 죽 에이! 에이! 내가 보고 왔는데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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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버려 버려! 우와! 딴 데가! 딴 데가! 딴 데가! 끊어! 나이스! 나이스! 야! 나이스 버텨! 버텨! 아악! 괴산! 으아악! 으아악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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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! 가져와! 와 이거 어떡하냐? 나는 근데 왜 나는 근데 왜 아! 기뻐! 모든 게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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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웃기고 자빠져 도겸아! 와야 할 거 아니야 야! 안 줘 안 줘! 와야 할 거 아니야 안 줘! 도겸아 못 낀 거 골라 가! 야 너 같으면 걸겠네 여기서! 알겠죠? 화내! 아 안 돼? 화내고 난리야! 분노잖아 분노! 헬멧 작은 거 아니야? 야 야 싸우지 마! 싸우지 말라고! 어! 잘 어울려? 어! 기존! 계속 그 때 일 안 해? 장하자마자 뭔 상관이야 니가! 왜 뭐! 쓸데없는 짓 하지 마! 왜! 야 영화 들지 마라! 너 왜 이렇게 가볍냐? 야 야 도겸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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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언제! 이겼어! 이겨버렸어! 이겨버렸어! 형이! 형 부담 느끼지 마라! 아이 형이 안 해! 아니 무슨 게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! 아니 근데 저희 왜 찍으시는 거예요?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야 넌 어디 인사를 해 그렇게! 인사 안 했어 우리 왜 찍냐고 화냈거든? 우리 왜 찍으세요? 야! 그럼 감독님이 찍지 우리 안 찍냐? 그러니까 왜 찍으시냐? 아아아아아아아아 정환아! 아 웃어야 돼! 웃어야 돼! 고마워! 이리로 모이자! 잘했어! 정환아 형 무서워하네! 아 harder! 여보 형 무서워하네! 다 먹어! 정환아! 아아아아악! 우와! 죽을래! 하하하하 너 진짜 연기한 것은 내가 인정할게. 너야? 아니. 너잖아 지금. 너 거 보여줘 봐. 너도 보여줘 봐. 보여줄게. 없어 없어. 줘봐. 왜 네가 안 줬는데? 이거 어떤 사람이지만 보여줄게. 아무리 봐도 허가 없잖아. 아니 이게 보여..보면 안 되지. 나 아니야. 줘봐. 지금 나 아니면 너잖아. 두 개 남았잖아. 너와 안면 왔잖아. 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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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잘가. 처음에 이거야 형. 이거만. 오. 오. 오 호시씨. 손 대 봐. 손 대 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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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 깨뜨려 보지 마! 저번에는 발약을 못했지만 오늘이야말로 일단 왜 나 진짜 못했어. 오! 오! 진실해! 오! 진실해! 진실해 깨뜨려 보는데! 야 레이지 나올 것 같아. 첫 번째 마피아가 디노였잖아. 그러니까 중복이 없을 것 같다.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정환은 혹시 디에잇은 빠진 건데 그렇게 단점시키는 너무 이럴까 혹시? 내가 처음에 한 추리를 이용하면서 이번에도 마피아로서의 주인공으로서 살아남으려고 끝까지 발악하는 걸 수도 있다는 아니 꽃이 아냐 꽃이 아냐. 나처럼 한 번 내봤는데 어 한 번 내봤는데 나이스! 톡 톡 톡! 나이스! 나이스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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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 조슈아 대박이었어요. 야 결정력이 둘이 몰래 밤에 연습하는 거 아니지! 조슈아 봐! 정해야 돼! 정해야 돼! 나이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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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야야 우지 마! 우지 마! 우지 마! 으아아! 으악! 으악! 우아! 잠깐만요, 잠깐만, 잠깐! 이리와! 이리와! 둘이 되게 재밌게 한다, 근데. 안 터졌어. 드럼이 시원하지 않은데요? 나는 화보지지 아무것도 하지 나는 화보지지 아, 디제이 안 해봤니? 3,2,1 우리 이제 좀 분위기 조정하는 시간 가는게요. 노래 시각 쓰지 마시고 아, 음악 좋았어요. 이거 바로 나옵니다, 이거. 레벨업 좋았대요. 다시 한 번, 설마, 어, 진행! 근데 이거 너무 속상하쪄 우와 저기요! 고잉스 조슈아입니다 가실 것 한 가지 있는데요 기억하실 것 왜 이렇게 뚝뚝 끊겨요? 아 제 스타일이에요 오! 어디 갔어? 나아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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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점 만점 10점! 아 지금 뭐야? 아 그냥 이거 넘어갈까요? 아냐 아니에요 아 자신감을 가져요! 아 MC다! 왜 나와요? 짤렸어요 어? 짤렸어요 아 MC 짤렸어요? 아 MC 짤리다니요 아 빠르시는 거예요 짤렸습니다 아 저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우리 막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아 앉아! 따라오지 마 아 나 좀 잘 타지 왜 아 갔다 와 어딜 다녀와? 뭔데 다녀오라 말아야? 아 앉아! 아 박래야 니도 같이 갔다 와 그냥 아니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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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라고 그러잖아 가! 가고 싶은데 오지 말라잖아 가! 가! 조심해 조심해 잘 가! 야! 오오오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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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오지 취린 거 아니야? 난 오지야 오지씨 듣는다 그견만 바를 한다 뭐요? 알게 되는 내 새 восп例처럼 와우 아 아 잘했어 새 복 잘했어 잘했어 야 저기야 저기야 아 이거 왜 또 그 얘기를 또 꺼내 형은 뭐지? 나는 항상 보고 호시 형 좀 어떻게 해주라 얘 계속 뽀뽀한다 뽀뽀해 야 승관아 간벼렴 얘 정신 차려 입술 잘리고 싶지 않아 간벼렴 아니 왜 지금 지금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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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는 거야 가셔라 영원가 네 글자를 보였거든? 어허 왜? 뭐라고 했는데? 뭐 하나? 사트 두투를 좋아해요 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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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썸네일! 썸네일 나왔다! 죄송합니다 이번 편 망했습니다 칸이 발로 만든 콘텐츠 야 너 왜 그래? 오늘 고잉 망했다! 하하하하하하 뭐야 누가 잠깐만 저희 페이지만 이거 해요? 잠깐만 아 누나 Jenn adjusted 뭐야 잘алист이지 나와따 사과해 빨리 너 tools 개개의사 Gosh 장군라 뭐 해도 안 된다고 아니야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열심히 해보겠지만 태로트! 고잉 피리님들 뭐라고요? 내가 저러고 있다고요 우리 지금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형 오늘로써 형의 형을 이겨내는 거야 나를 뛰어넘자 나도 진짜 심쿵 뛰어넘어 형 살면서 한 번이고 와 이거 아니야 살면서 한 번이야 도겸아 형 힘을 좀 줘 도겸 화이팅! 도겸은 할 수 있다! 렛츠고 니케이 오 마이 갓 오 다리 나왔어 나왔어 이도겸 이도겸 오! 오케이 와 멋있다 이도겸 멋있다 미안해 안녕 멋있어 괜찮아 아주 멋있어 아 안 떠줘 천천히 해 천천히 아 할 거야 나 진짜 할게 나 뛸 수 있어? 뛸 수 있어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아니야 우주하고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 멋쟁이 아니야 멋쟁이야 막힘없이 나는 고 뭐에 안 하고 뭐에 안 하고 예! 우와 예! 우와 우와 도겸아 잘했다 멋있다 도겸아 야 오늘 촬영 안 해 꺼 꺼라고 아 그래서 말인데 이번 연도 정말 고생 많았다 얘들아 진행하지 말자 그러잖아 아니 뭐 그래도 어 그래도 고생 많았다고 근데 진짜 올해 가긴 가네 방송하지 말자면서요 아 진짜 방송쟁이야 방송쟁이 2020년 정말 우리 다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어 그래서 고인 세븐틴을 난 좀 기다려주는 게 연말이랑 연초가 제일 바빠 우리는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연말이랑 연초가 제일 바빠 그쵸 현석이 형? 하하하하 아 이렇게 되면 못 쓰는데 그쵸 현석이 형? 그쵸? 그치? 왜제 형? 어째서 언니 야 이거 방송 아니야 웃기지 마 어 구석 출력 살려 살려 아아아아 아아아아 그래서 교수님 안경이 알 있으신가요? 없죠 아 카메라 보지 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아 오늘도 TTT는 성공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런거 아 나는 방송이 아니라 너네한테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끝내는 거 티티! 티티! 하나, 둘, 셋 티티! 티티! 다 같이 뛰는 거야 하나, 둘, 셋 호랑이 시선이 뭐야? 안녕하세요. 저는 호시입니다.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? 김치, 김치를 좋아하는 이거 특별히 있나요? 맛있어서? 인터뷰를 되게 못하는데? 그렇지? 근데 너무 걸렸어. 너무 걸렸어. 나쁜 하루 부르고 있을 때 기분이 나아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? 네? 볼게요. 당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 수 있다면 뭐에게 팔겠습니까? 안 들려요. 뭐야? 공통 질문인데요. 띄고 싶으세요? 안녕하세요만? 당신의 좋아하는 멤버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? 좋아하는 멤버는 승관 아 밥은 드셨어요? 네 시 안 되고 가고 아 아 화났다 화났다 화났대요 아 성공 왜? 끝까지 걸려야 성공이에요 대박 걸려야 성공이에요 지금 표정이 안 그런데 얘 움직임 야 우와 대박이다 거의 다 먹어봐 우와 진짜 잘 먹었나 이걸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돼요 아니 나왔잖아 아 그래요 그냥 실패인데? 우와 더 해도 돼 좀 더 해도 돼 좀 더 해도 돼 길가? 오마이갓 여봐요 웃어야 돼 야 이거밖에 안 나오면 어떡해 왜 이거밖에 안 나오냐고 알아서 사올게 사오자 사오자 앉아 앉아 따라오지 마 왔어 왔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비타민 비타민 먹어 뭐 다 먹어 1비 몇 개네 또 필요해? 응 알았어 콜라도 뭐 앉아 아 코루 파웨이드 개토레인 알았어 콜라도 뭐냐 콜라 그건 문줄이잖아 나 문줄이잖아 나 부담이 없어 나 사랑해 그거 놔 그거 놔 아 코코 아 코코 나도 코코 나도 먹을게 야 뱀이 없잖아 일단 다들 진지하고 자리에 앉게 말실수랑 서로만 보면은 윤정한 김민규 중 한 명인 것 같은데 정한이 형이에요 그치 애들 알아? 다 정한이 형 생각해 지금 한 명씩 죽어갈수록 지금 정한이 형 묶어 있잖아 행복해하고 있어 지금 야 이게 뭔데? 어 뭐야 공한이 형이다 어?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? 형 범인 아니야? 형 범인 아니야? 범인 아니야? 넌 몰라 이게 뭔데 뭐야? 뭐야? 범인 아니야? 어 너 아니야? 너 물 흔들니까 나 그냥 앉아있다 온 거야 되게 의심스럽게 잘한다 너 야 뭐가 의심스러웠던 거야? 아 죽었는데도 의심이 돼 왜 쟤는? 제대로 꼈지? 이 형은 반쯤 뺐을 수도 있어 어 반쯤 뺐을 수도 있어 아니 우리 우리 왜 저 형을 저렇게 안 믿는 거야 우리 근데 못 믿을만 해? 왜 웃어 왜 웃어 왜 딸려 잠깐만 그리고 여기서 진이 형과 돈 가졌어 문준휘! 내가 한 건 해야지 했잖아 문준휘! 내가 한 건 해야지 했잖아 네? 저부터 시작하나요? 보지마 정환이 형 다 문준이 나 왜? 오늘 한 건 해야 되지 않겠어? 하 이게 나 하기 어려워 우리 협력팀 일로 와봐 우리 협력팀 일로 와봐 우리 협력팀 일로 와봐 민준이 형 지금 진짜 천사같아 진짜 천사같아 형 진짜 천사같아 진짜 천사같아 Ю지야 천사같아 쟤 왜 이렇게 벌레같냐 왜 돈 벌레같냐 정환이 형 매달렸을 때 천사랑 해놓고 쟤는 벌렀렀는데 뭐하냐? 희철이 난다 미안한데 나 순간이 확신해요 그 표정이랑 자세가 없더라 아니면 진짜 잘하는 거고 걔 끝까지 순간이 쟤.. 쟤 진짜 백퍼야 미안한데 미안한데 다리 되게 불편해 보였어 미안한데 두 관절이 너무 불편해 너네 지금 도겸이 시민인 걸 빨리 밝혀도 좋은 건가? 시민이라고 얘기해야 하더라도 왔다 왔다 승관이 승관이 형 승관이 형 안 돼 승관이 형 승관이 형 승관이 형 승관이 형 승관이 형 승관이 형 이때 안심한 사람을 한 명 봤어 너야 너 너 뭐해? 누구랑 자꾸 연락하는 거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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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PD는 이제 여기도 찾아야 돼요? 야 너 마피아 아니다 근데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소중해 되게 소중해 둘이 이 말로는 안 믿어줬습니다 진짜 지 친구들 해체할 뻔했어 내가 탈퇴할 뻔 내가 더러워서 나갔더니 맞지 은협 행복은 성적 확진자 아니라 우선 이게 뭐야 아 아 여기 약을 왜 들고 다닐까요? 잠을 못 잡니다. 생 속에 잠들기 기원합니다. 자기는 잠을 못 자는 거지.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자잖아. 다음 고잉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희모가 슬퍼 말아요. 다음에도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.